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의 스크래치 알고리즘 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렬 중에서 버블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거고 바나나를 이용해서 버블 정렬을 살펴보고 또 리스트를 이용해서 버블 정렬을 구현해 보고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고 스크래치에서 버블 정렬을 우리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블 정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버블 정렬은요 서로 이웃한 데이터를 비교해서 정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품 정렬이다 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이동하는 모양이 마치 거품처럼 수면위로 올라오는 듯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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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품 정렬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오름차수는 뭐였냐면 모든 원소를 한번씩 둘러본 후 가장 큰 수가 파도처럼 밀려서 맨 마지막 위치를 찾아갑니다 자 오름차순이면 여러분이 어때요 작은 거부터 나열한 거죠 작은 거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어때요 맨 뒤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수가 맨 마지막 위치로 간다라는 거죠 파도에 밀려서 맨 마지막 위치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뒤에서부터 가장 큰 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름차순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오름차순인 경우 가장 큰 숫자들부터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버블 정렬은 인접한 버블 정렬은 인접한 두 값을 비교해 가면서 큰 수를 큰 수를 어디로 보내요 계속해서 뒤로 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비교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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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해서 가장 큰 수가 맨 뒤에 위치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버블 정렬을 이용을 해서 크기가 다른 바나나 5개를 준비를 했고 작은 순서부터 나열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있는 바나나가 작은 바나나부터 이렇게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렬 방식을 이용할 거다? 버블 정렬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단계가 되는 거죠 자 1단계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이다 그러죠 1번과 2번을 비교합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2번과 3번을 비교합니다 둘 중에서 작은 것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은 또 3번과 4번을 비교합니다 작은 것이 왼쪽에 오게 되는 거죠 자 4번과 5번을 비교합니다 작은 것이 왼쪽에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1단계를 거치면 가장 큰 바나나가 5번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2단계 시작합니다 2단계는 이제 5번을 빼놓고 하는 거죠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보냅니다 다음은 2번과 3번을 비교하죠 네 작은 것이 이미 왼쪽에 있기 때문에 변화는 없습니다 자 3번과 4번을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보냅니다 그러면 새롭게 4번이 가장 4개 중에서 가장 큰 바나나가 4번에 위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2단계를 거치면 일단은 큰 거 가장 큰 거 그 다음 큰 거 바나나가 이렇게 준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입니다 네 3단계 출발해 보도록 하죠 1번과 2번을 비교합니다 이미 1번이 작기 때문에 자리 변화는 없는 거죠 자 2번과 3번을 비교합니다 2번과 3번 비교하는 거죠 작은 바나나를 왼쪽에 보냅니다 그러면 자 1, 2, 3 셋 중에서 그래도 큰 바나나가 여기 3번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4단계 할까요 4단계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네 모두 정렬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나나를 가지고 정렬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